금융은 기본, 미술, 와인까지 조해 나인원 한남! 9.1년생? 잠깐만 요즘에 한국 사회신문을 보다보면 나도 모르게 뜨끔하는데 제가 뜨끔한 이건 유머에요 유머 내가 보다가 진짜 뜨끔한 뉴스가 있어 진짜 뜨끔한 뉴스 딱 보는데 뉴스 제목이 이거였어요 여러분들도 뜨끔할거야 금융은 기본, 미술, 와인까지 조해 나인원 한남!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인원 한남? 9.1년생? 잠깐만 9.1년생이 한남인가? 9.1년생이 몇 살이야? 39이냐? 29인가? 하여튼 29이 29 9.1년이 한남이야? 잠깐만 근데 9.1년생이 왜 금융은 기본이고 미술, 와인까지 조해가 있냐? 39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미술, 와인까지 조해가 있어? 9.1년생이? 무슨 세대인데 이건? Z세대냐? 잠깐 그냥 그래서 진짜로 9.1년, 나인원 한남이래 그래서 나인원 한남? 90일 새는 아니겠지 설마 야 에이 아무리 그래도 9.1년생은 아닌 거 아니야 금융은 미술, 와인까지 90일 새가 아무리 조해가 있으셔도 뭐 그치 어? 야 잠깐 깜짝 놀랐어요 눌러봤지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개념 없는 제목을 적은 누구야? 하고 깜짝 놀라 눌러봤어요 깜짝 놀라서 그랬더니 잠깐만 나인원 한남이 빌라 이름 빌라 이름 빌라 이름이 나인원 한남이래 그래서 금융은 기본이고 미술, 와인까지 조해 있는 분들이 이 나인원 한남 근처에 많이 사셔서 피비들이 뭐 이걸 하고 있다 왜 이러는 아아아아아아아 요즘에 진짜 뉴스 조심해서 봐야 돼 뭐 보고 놀란 갔으면 뭐 보고 놀랜다고 야 이거만 보고 와 진짜 오 야 소뚜껑 보고 놀란 갔으면 나인원 한남 아 그 한남 아 야 그러고 보니까 한남동 사시는 분들이 기분이 좀 안 좋으실 수도 있겠다 되게 죄송한 얘기긴 한데 기분이 조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시죠 한남동 참고로 이 나인원 한남이 제가 광고해주는 건 아니고요 가격이 빌라인데 대충 임대보증금이 얼마야 48억? 41억 야 어마어마한 집들이네 어마어마한 집 분양 전환가가 44억에서 90억이야 와 이 정도면 한남이래 했듯이 좋은 뜻인데 44억에서 90억짜리 야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분을 나인원 한남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뉴스는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란다 나인원 한남이 그럴듯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여기 인터넷 제목을 썼다고 이렇게 놀래서 이렇게 눌러보실 필요 없어요 한남이다 한남이다 그러면 칭찬이네 아우 너 한남이다 그럼 아우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나 한남인데 나인원 한남 어떻게 알았어 거기 있는데 아우 야 얼마 안 해 90억 갑자기 저장 아우 어떻게 알았어 내 한남인걸 아우 나 한남에 있는데 아우 야 너 한남이구나 아 너 거기 살 어우 야 니가 진짜 한남이야 야 대단하다 야 부모님 성공하셨네 너 뭐 복권 됐니 야 복권으로 될 것 같아 로또 1등 돼봐야 이거 한 방 하나도 못 살겠는데 90억이면 축하님 한남이라고 야 내가 내가 야우 내가 여기 한남이면 진짜 걱정을 안 한다 방송도 안 해 이 사람아 방송도 44억에서 90억짜리를 내가 여기 지금 여기서 있으면은 여기서 방송하게 생겼어 언젠가 여기 들어가면은 한번 방송을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나인원 한남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나인원 한남 쫘악 이렇게 보여드리는 뭐 그런 날이 와야 될 텐데 와야 될 텐데